별을 본 그 놈이 무엇이옵니까? 어느 해 성도절 날, 해암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셨다. 대중은 모두 스님만 쳐다보고 법문을 기다리는데, 스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. 그렇게 한 이십여분 동안이나 양구하시고, 스님께서는 이로써 오늘 성도절 법문을 다 마치었다. 이해하시고 주장자를 탕탕탕 치셨다. 그때 한 수자가 일어나 여쭈었다.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. 스님께서는 또 이십여분 동안 양구하시고,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깨달았다. 하나, 산승이 보기엔 별을 본 그 놈을 보고 깨달은 것이니라. 예, 숫자가 거듭 여쭈었다. 별을 본 그 놈이 무엇이옵니까? 다시 스님께서는 이십여분 동안 하시고, 질문하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다. 그 주장자 탕탕탕 해안 큰 스님 법문 소감 제가 큰 스님 방에서 소참 법문 듣고, 몇 차례 용맹 정진한 구도 정신은 계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아들들도 장성에서 위범망구 가행 정진하려 하나, 건강히 허락하지 않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젊은 시절의 방학이면, 친정에 아이들을 맡겨놓고, 원당함에서 큰 스님과 선방에서 장접으로 한 게 인생의 큰 은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